인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학교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인구 문제 또 청소년 문제 전쟁 문제 등으로 여러가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문제는 한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반복하죠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고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지냅니다 또 젊은이들은 온갖 부패와 권력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어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맞서 싸우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고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한가지의 문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의 문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으로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지내왔습니다 심판에 관한 것에 대해서恐れを抱기悩んで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일이 없이는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마사히 이永遠의命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고 또 충족하게 사는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av க "'am력의 forgivenes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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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자신의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神의 임하심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는 그에게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딪힘은 그를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명을 지키고자 살려고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준다면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持ち物을 전부 売り払って貧しい物에当てなさい. 그렇게 하면, 천연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근심한 거예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 말씀에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근심된 마음은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부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청년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연의 부하, 영생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저 자신의 고민을 의논하고 상담받으려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한 선생으로 도덕적인 교훈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했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고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 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은 그 재물의 소유권이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은 그 재물의 소유권이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그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 재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청년은 자신의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청년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었다면 영생의 기회가 주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생명, 또 물질, 건강,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희생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check in. 이 진하게 indicate. 이 분 où asiassa의 연구소가 우리 윗rank stellt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을 다해 그 사랑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